지금부터는 재계약에 대한 절차입니다. 계약 구분을 재계약으로 선택합니다. 녹색 물음표에서 진행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품 지정 번호 메뉴에서 지정 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은 기존 계약 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담당자,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정보가 오류가 있는 경우 업무 여비가 불가능하여 발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명은 자동 생성됨으로 50자 이내인지 확인하여 50자 이상인 경우 수정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2회 납품 요구 최소량, 다량 구매 할인율은 기존 계약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은 기존 계약 정보와 동일하게 하거나 납품 실정 및 재정 정보 현황을 고려하여 입력합니다. 협업체 정보는 협업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입력,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제3자당가 계약 품목 등록 메뉴에서 붙임위를 클릭하여 입력 양식 및 입력 코드 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목록 다운로드 메뉴에서 기존 계약 품목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입력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업체 기본 정보에 계약 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엑셀 파일에 빈 정보가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계약 요청 상품 엑셀 업로드 화면에서 엑셀 파일 첨부 메뉴에서 찾아보기하여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우수제품 계약 요청 상품 엑셀 업로드 화면에 반영되며 입력 정보가 바른지 확인, 오류 정보는 붉은색으로 보이니 해당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다시 첨부합니다. 입력된 정보가 바른지 다시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계약 요청서 작성 화면의 입력 정보가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다음은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 부분입니다. 항목 순서에 맞게 제출하되 항목별로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입력 및 제출합니다. 항목별 유효기간은 증명서 또는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특허 및 실용신화는 연차 등록료 납부란의 유효기간을 입력합니다. 연차 등록료 미납으로 특허 등이 폐쇄되는 경우 지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도 조건이 현장 설치도인 경우 면허 또는 허가가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 체결시에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 등의 계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유무를 사전에 꼭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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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제품이 법정 인증 제품 납품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계약 체결시에 해당이 없었더라도 관련 법령 등의 계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유무를 사전에 꼭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규격서는 조회하여 제출하며 별도 첨부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서 및 LCC 보고서는 우수 제품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자리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원가 계산 동의에 체크하여 가격 검증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원가 계산서는 신규 계약 시 제출했던 원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만약에 가격 인상을 원할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원가 계산서와 가격 인상이 반영된 원가 계산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증빙 자료는 신규 계약 시 제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출하되 물가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제 내역에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격 인상이 반영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자료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기타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특기사항란에 입력합니다. 가격 자료 중 첨부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 제출 예정임을 여기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정보의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우수제품 계약 진행 목록에서 해당 우수제품 지정 번호를 클릭하면 입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규격 추가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구분 메뉴에서 수정 계약 선택하면 하부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규격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녹색 물음표를 선택하면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을 추가하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 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은 해당 계약 번호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계약 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정보가 오류가 있는 경우 업무 여비가 불가능하여 반려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요청령은 자동 생성됨으로 50자 이내 인지 확인 후 50자 이상인 경우 수정하면 됩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1회 납품 요구 최소량, 다량 구매 할인율은 기존 계약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은 계약 금액이 올라갈 경우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도 올라가게 되고 계약 보증금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시담이 완료되는 시점에 계약 담당자와 협의해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협업체 정보는 협업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음은 제3자 단가 계약 품목 등록 메뉴인데 먼저 붙임위를 클릭하여 입력 정보 및 양식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규격 추가하고자 하는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목록이 다운로드 되지 않는 경우 입력 양식의 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목록이 작성되면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엑셀 업로드를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엑셀 파일 첨부 메뉴에서 찾아보기를 하여 해당 파일을 첨부합니다. 우수 제품, 계약 교청 상품, 엑셀 업로드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가 바른지 확인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입력된 정보가 바르지 않으면 붉은색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엑셀 파일을 수정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후 다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나라 장터 본 화면에서 입력된 목록 정보가 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은 우수 제품 지정 증서 등 첨부 파일을 제출하는 메뉴입니다. 항목별 주의사항이 해당 메뉴별로 아래에 각각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을 순번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파일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유효기간은 각 인증서 또는 증명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술품질 인증 목록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유효기간은 연차 등록료, 납불안의 유효기간입니다. 연차 등록료 민합으로 특허등이 폐쇄되면 지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대상임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일효기간 종료일과 존속예정만료일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메뉴별로 첨부하는 방법을 화면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 법정인증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법정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양식 내려받기 메뉴에서 제공되는 양식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 체크합니다. 특허 정보 확인 보고서는 규격 추가 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제품 규격서는 조회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서 및 LCC 자료는 지정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LCC 자료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료 제출 전 반드시 우수 제품 계약 요청서 방문 조사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동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버튼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가격 자료는 요구되는 항목에 반드시 제출하되 증빙 자료가 용량이 커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별도 제출 예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향후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와 협의해서 별도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특기사항란에 요청사항 또는 특기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우수 제품 계약 진행 목록에서 검토기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장 계약 및 계약 금액 조정 요청 입력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약 구분에서 수정 계약 메뉴에서 연장 계약을 선택합니다. 녹색 물음표를 클릭하면 계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품 지정 번호 메뉴에서 해당 지정 번호를 검색 및 선택합니다. 다음은 기계약 번호 메뉴에서 관련 계약 번호를 검색 및 선택합니다. 그리고 담당자 및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 정보가 오류인 경우 업무 협의가 불가능하여 달려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명은 자동으로 완성된 제목을 부여해줍니다. 50자 이내인지 확인 후 이상인 경우 수정하면 됩니다. 기타 계약 조건, 다량 구매 할인율 협업체 정보, 제3자단가 계약 품목 등록 메뉴는 기존 계약 정보가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함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우수 제품 지정 증서부터 10번 법정 인증 제품 납품 학약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계약 자격이 있는지 특허 등 기술 정보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관련 법명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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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그리고 원각 검토 동일 항목을 체크합니다. 기타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특기사항 안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계약 진행 목록에서 업체 계약 요청 번호를 클릭하면 계약 요청 정보를 다시 확인 가능하며 오른쪽 하단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금액 조정 요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약 구분 메뉴에서 수정 계약 및 계약 금액 조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녹색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지정 번호 메뉴에서 지정 번호 검색 및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 계약 번호 메뉴에서 관련 계약 번호를 검색 및 선택합니다. 담당자,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오류가 있는 경우 업무 여비가 불가능하여 달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명은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50자 이내인지 확인하여 이상인 경우 수정합니다.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1회 납품 요구 최소량, 다량 구매 할인율은 기존 계약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그러나 1회 최대 납품 요구 금액은 계약 보증금 선정에 근거가 되므로 납품 실정 및 재정연원을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참고로 최종 가격 협의가 완료된 후 계약 담당자와 협의 후 조정도 가능합니다. 제3자단과 계약 품목 등록 메뉴에서 목록 다운로드를 누르면 계약 품목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엑셀 업로드 양식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해당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양식 작성 방법은 신규 계약 및 재계약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정보가 바른지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확인 및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정보가 이상이 없는지 나라장터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사항란 입력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수 제품 계약 신청 목록 화면에서 업체 계약 요청 번호를 클릭하면 요청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하단의 출력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력한 거점에 검사하고 있는지 안심으로 진행하면 지패합니다.